아저씨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저씨 아니 애들 노린거가 생겼네 중지야 신났다 중지야 와 아빠 아빠 하나도 안 미끄러진거 보여? 어 미끄러워 하나도 안 미끄러져 여기가 뒷면 뒷면 여기가 미끄러워 아 이렇게 엠보신같이 되어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되는거야 이게 실중접착이래 일곱개를 이렇게 접착을 한거에요 접착제를 쓰지 않아서 파악처리가 안된거야 그래서 애들이 물어 뜯어도 유의한게 없는거죠 아 중지 자리 잡았어? 중지야 이제 가서 실컷 열야될다 중지야 이제 가서 실컷 열아될다 중지야 이제 가서 실컷 열아될다 중지야 이제 다시 시켜주면 엄마 저 엄청 진지해 진짜 중지 너무 좋은가보라 제 엄마 진짜 하루종일 줄 알고 있겠어. 아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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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포소는 직접 만들고 유통까지 해서 제품 질에 비해서 다른 데 보다 엄청 싸 대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더 미능집스럽잖아. 응. 잠시만. 그치, 중지야? 네? 해줘야지, 네? 네. 그치, 중지야? 네? 네. 금방 꼬치 애집. 포즈 애시 정지 너무 좋지? 너무 땡기고 주시면 안돼? 다 완룡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실, 부엌까지 완벽한데? 완벽하지 내가 봤어 엄마랑 너무 좋지? 애지가 씨를 싼 거야? 애지야, 여기다 씨를 싸면 어떡해? 이 놈 자식이 아유, 진짜 좋다 절대 한개 끌어진다 실개구레 너무 좋겠어 바람날려 생선 가져와, 중지야 생선 애지야, 좋지? 애지? 쫌쫌쫌 그럼 다시 만나요 저희는 애지와 잘인다 요즘은 애지가 넉넉히 생각나는 하루도 우리의 애지와 잘인다 그는 애지와 잘인다 그리고 애지와 잘인다 애지와 잘인다 애지와 잘인다 애지와 잘인다 감사합니다.